안심할 수 없는 9시 구간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낙폭도 많이 줄어서요. 지금 80점만 밀립니다. 그래서 1380원대 재차와서 이 정도면 잘하면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또 상승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관은 사지만 외국인이 팝니다. 이런 참가왕패의 팽팽한 가운데 지수의 타격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점상시크림 미리보기입니다. 글로운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은 저번주부터 좀 불안감이 가중이 되었었죠. 종목들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10%대 조정이 나와있기에 종목들을 좀 빠르게 볼 필요는 없는 시장임을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천당 제약입니다. 미국의 10연물 국채 같은 경우가 4.6%대로 다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은 장 초반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었는데 고가는 4.09%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0.29% 정도 하락한 10만 2,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농래장 점안제 수입 승인이 나타났었고 거기 더해져서 알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에 유럽의 타국가로의 수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9만 5천원대에서 10만원대 중반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와 관련해서 알리아 시밀러의 수주 확산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구간임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샘CNS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선당공정 부분 그 다음에 후공정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선당공정 같은 경우는 TSMC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3나노보다는 5나노비중이 더 늘었고 여기다 여쭤서 중국의 매출비중이 는 ASML을 놓고 봤을 때 그에 비해 대만의 매출비중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시설투자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추진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후공정당 같은 경우보다는 선당공정 같은 경우 우리가 전공정 소재 장비 쪽 주가가 워낙 올라섰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후공정과 관련해서 장비 국산화 가능성이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샘CNS 같은 경우는 오늘은 주가가 4.59%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0.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라믹 소재 사업과 관련해서 후공정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3.10% 상승한 8,9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디다스 실적 발표가 4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때 실적과 관련된 예상치를 상향한다고 하면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개연성상으로 실적의 추정치는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4,000원대 이상 가서는 차익 실현 같은 경우 계속 나와지는 모습인 주식이에요. 오늘은 3.06% 상승한 3,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노우피크 관련해서 일본 스노우피크는 자진 상장 폐지를 하죠. 피의사 같은 경우에서 지분을 이렇게 획득을 해가면서 그래서 해외의 출전빈도 같은 경우가 늘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4,000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안착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 추가 출점이 는다고 하면 매출 비중만큼 목표가는 4,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출점 비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의입니다. 우리가 밸류업과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한다 했고 그 부분에 따라 5.6% 상승한 7만 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가 IT는 좀 쉬어가는 상황 안에서 하락장으로 돌입이 된다고 하면 저PBR, 2차전지 이런 쪽이 다 젓갈을 깨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반대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의 저점은 잡아가는 형태로 보이고 밸류업과 관련된 세제 같은 경우가 추가로 나타난다고 하면 저PBR 관련주도 강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YIK입니다. 후공정 패키즘 확대가 기대되는데 만원대 이상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져요. 고가는 6%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2.65%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는 급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시장을 통해서 드리고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61선 같은 경우에 이탈이 있었음에 따라 이번 주에는 회복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군을 몇 가지 짚어드렸고요.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점상 시크릿 본편에서 함께합니다. 이번 주 주시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빛나는 종목군들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본편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 들어가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생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섣불리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1시간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